자 용랑고속 시작해봅시다 어 확인 카드 꺼내달래요 확인 네 용랑고속입니다 네 춘춥시다 용랑고속입니다 춤춰야 돼 왜 용랑이니까요 동서울에서 왜 타냐고요 동서울에서 무조건 자전소 지속되거든 그래서 지정할 수 있어서 이게 편함 그러니까 동서울 출발하면 출발하는 동시에 무조건 이제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제 앞자리에 처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동서울로 오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